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퇴근 시간인가요 아니면 잠자는 시간인가요 저는 요즘 매주 화요일 오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바로 이분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오늘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프닝을 좀 닭살 돋게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교수님 아 예 저도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다행인데요 제가 옆구리 찔러서 억지로 답변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본 저격은요 일본의 코로나와 그리고 올림픽 상황을 훑어보고 후반부에는 메인 코너 집중 저격에서 총선거를 앞두고 삐걱대는 일본 정치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 요새 화제가 되어있는 예예 그것도 그거는 금지의 뉴스 마지막 부분에 네 네 그 하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도쿄에 사시는 분이고요 한국인이시고요 오마이뉴스 기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무점 사장님이신데 최근에는 책도 여러 권 내신 그런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게다가요 현지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무려 4시나 낳고 아주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분이 코로나19에 걸리셔서 큰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와 관련해서 할 말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래서 연결했는데요 음 안녕하세요 박철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호사카 교수님하고도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사카 교수님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네요 예 예 예 호사카 교수님하고 박철현 씨가 서로 아실 리는 없죠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워낙 유명하시고 이런저런 매체에 많이 등장하셔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기자님의 오르글을 약간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신문에 그래도 사진이 나온 적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신문에 연재글 같은데 사진 나오고 그런 적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저도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두 분 다 유명인이시라서 예 예 그 박 기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도쿄 다이토크라는 곳이고요 네 우에노하고 아사쿠사가 있는 곳인데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지금 사무실 이리아라는 곳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예 공무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점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공무점은 한국으로 따지면 인테리어 업체인데 네 저희는 인테리어 플러스 무슨 수도나 전기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익스테리어 같은 것도 하죠 그러니까 뭐 종합설비회사 건축설비회사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네 네 지금 뭐 요즘 도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난주는 계속 흐리거나 비가 오고 그랬는데 네 네 오늘부터 좀 날씨가 좋은 것 같네요 어제 오늘부터 네 음 그럼요 서울도 요즘 계속 비가 오는데 도쿄도 역시 그렇군요 그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외국에서 아이를 넷이나 키우면서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음 여기는 뭐 뭐라 그럴까 복지가 좀 잘 되는 것도 있고 네 굳이 뭐 한국처럼 그렇게 엄청 물론 이제 잘나가는 분들은 공부를 엄청 시키지만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시키는 문화도 좀 있고 그래갖고 음 사교육비가 안 들죠 아 이를 키우는 이제 부담이 좀 덜하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사립고등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바람에 네 아 큰일 났네 갑자기 올해부터는 조금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 학비가 많이 드는군요 사립학교에 학비 많이 들어요 130만원 1년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돈으로는 1,400만원 한국돈으로는 1,300, 1,400 이렇게 내려가는 거네요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수업료는 이제 고교교육 무상화 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업료는 이제 나오는데 그렇군요 근데 시설관리비나 그런 학교 측에 내야 되는 돈은 네 뭐 거의 자비 부담으로 해야죠 네 뭐 예 서로는 그 정도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박 기자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것은 최근에 무슨 큰일을 당하셨다고 해가지고요 네 어떤 일을 당하신 겁니까 네 네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게 거의 확실했는데 네 네 그 뭐 반복적 고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미각과 후각이 사라지고 네 뭐 그런 류의 그게 있어가지고 음 발병하자마자 저희 와이프는 저희 와이프 일본인인데 네 네 집에는 오지 말라 그러고 음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희 또 회장님 보스가 있는데 네 항상 같이 지내시는 분인데 네 네 그분이 나의 연세가 좀 이제 60대 초반이셔가지고 네 주위에 저희 60대 초반분들이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어갖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야 너 무조건 떨어져 그래가지고 음 저희 회사가 막 부동산도 하는데 그룹이 네 부동산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 비어있는 방들이 요즘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입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주 잠시만요 5월 26일까지 어 5월 지난 아 잠시만요 5월 22일까지 네 격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 거의 3주 되는 건가요 2,3주 거의 3주 가까이 됐죠 네 잠깐만요 저희가 그 기사 좀 한번 띄워 주세요 네 네 사실은 그 어제 그 오마이뉴스 화면 맨 꼭대기에 그 박철현 기자님의 글이 실렸었는데요 잠깐만 이제 그 기사가 뜨면 말씀드릴까요 네 네 기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쿄의 황당 지침 일본인 아내의 탄식 한국이 부럽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잠깐 조금 밑으로 내려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팀장님 기사 좀 잠깐 좀 내려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여기 사진이 나오죠 어 어 이 기사 아사쿠사에 있는 아사쿠사에 있는 네 네 이 방에서 3주일을 혼자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3주일 동안이나 이 좁은 방에서 하루에 한 16시간씩 잔 거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여러분들도 한번 좀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서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어디에서 이 그 코로나가 걸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 경로는 모르는데 네 제가 조금 그거 했던 게 4월 29일이나 29일인가 30일에 네 네 타 우리 거래처 회사 그러니까 골드니크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골드니크 전에 회식을 했었는데 음 직장 동료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직장 동료가 아니고 거래처 직장이었는데 아 예 예 예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음 잠깐 참석하라고 네 거기 가서 한 한두 시간 정도 있었던 뭐 술도 마시고 음 그랬는데 그거 빼고는 제가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이 뭐 경로랄까 링크가 안 돼있는 음 추적이 불가능한 감염자 확진자들이 네 네 한 50% 60% 정도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는 그거 같은데 뭐 그냥 말 그대로 전철이나 이런 데서 네 뭐 얼마 쓸 가능성도 있는 거 모르는 거죠 뭐 어쨌든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한 처음에 한 4, 5일은 너무너무 아팠고 네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미각이랑 후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인식하고 음 그 보건소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격리 중이었고 네 자가 격리 중이었는데 네 바로 연락을 했는데 네 지금 그때 당시 엄청 이 보건소가 펑크 상태였어요 음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그 이해가 좀 안 갔던 게 왜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바로 이 PCR 검사를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바로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일단 저는 보건소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네 보건소에 연락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금요일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제가 화요일날 연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2, 3일 후에 네 3일, 화, 수, 목, 금 4일 후죠 4일 후 4일 후에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미 엄청나게 아팠던 단계가 지났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토일, 월, 화가 되게 많이 아팠는데 네 화요일에 미각과 후각이 사라졌을 때부터는 좀 나았던 상태였어요 음 그래갖고 근데 연락을 해서 만약에 오늘 오라 그러면 제가 오늘 가고 싶은데 당장이나 택시 타고 가고 싶은데 금요일날 오라고 하니까 음 금요일까지 좀 버텨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와이프나 이제 주위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음 그냥 너 그 검사받으러 또 가고 그랬는데 네가 증상이 코로나가 확실한데 음 가다가 뭐 택시나 이런 거 타고 가다가 또 어 아 또 전염시킬까봐 또 전염시킬 우려도 있지 않냐 네 그럴 바에 그냥 너 지금 좀 나아졌으니까 네 버텨보다가 나중에 격리 끝나고 음 항체 검사 같은 거 받으면 어떡하냐 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음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버티다가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죠 많았는데 많죠 실제로 뭐 효고현이나 고배현이나 이런 데 많았는데 근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거는 제가 일본에 도쿄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네 PCR 검사를 받은 다음에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네 이런 케이스가 사실 없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은 네 PCR 검사를 받고 네 입원을 하고 이런 뭐라고 프로세스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네 당연히 치료를 받죠 아프니까 한국 같으면 뭐 그 증상이 있다고 전화를 하면 바로 전화를 받 저기 그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 검사자라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4일 후에 오라고 하니까 네 어차피 그러고 가서 검사를 해봤자 병원에 제가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음 뭐 입원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 그냥 여기 그냥 있다가 나중에 정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항체 검사 해보면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네 근데 주위에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본 게 음 제가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주위에 이제 저희 하고 있는 뭐 우리 와이프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그런 데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데 네 네 아예 PCR 검사도 잘 안 받고 네 그냥 자택에서 격리하다가 이제 나왔고 나중에 이제 항체 검사를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도 제가 뭐 60대 이상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낫고 있으니까 좀 버텨보자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 당사한 거죠 음 실제 이제 끝난 다음에 항체 검사 저희 사무실에 항체 검사 키트가 있어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네 항체가 나왔어요 잠시만요 아 사무실에 항체 검사 키트가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요게 이제 5월 23일인가 4일에 있는데 네 저희 이거 항상 사가지고 산 게 아니고 한국에서 받아갖고 네 한국 거에요 한국 거 항체 검사 키트 아 한국 거네 아 한국 거에요? 네 요거 보면 오른쪽 오른쪽 화면은 왼쪽으로 나오나 네 밑에 줄이 하나 보이죠 위에 줄 두들 보이고 아 연하게 하는 줄 보이죠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이게 코비드 항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요쪽이에요 요쪽 오른쪽 요긴 이건 뭐 검사도 안 받고 혼자 그냥 자가 격리하고 2주일 동안 참아서 버텨내고 나중에 항체 검사도 혼자 하고 그럼 뭐 전형적인 각자도 생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일본에 네 네 그거 어제 보니까요 일본에 최근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확진자 수가 1793명 뭐 이렇게 나왔던데요 어제 도쿄는 260명이고 네 또 어제랄까 지난주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했죠 네 네 네 네 저는 이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줄어서 이 숫자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예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코로나 관련 통계 수치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안 믿는데 안 믿게 됐는데 네 근데 긴급사태 선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기지국 통계 통행량 통계 이런 거 보면 네 네 확실히 줄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술을 제공을 안 해요 네 네 네 주류를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술 안 주면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모임하고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덜 모이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줄어든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얼만큼 그렇게 줄어들었나 이런 거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한 통계는 사실 안 나온다고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박 기자님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박 기자님이 어제 쓰신 기사를 보면 지금 살고 계신 데가 고가네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도쿄도 고가네이시는 6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32%나 되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백신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도쿄도에다가 이제 더 백신을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도쿄도 정부가 더 이상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사에 썼던 내용은 네 이게 일본에 이제 쉽게 말하는 그 동조압력 같은 게 아닐까 도초아츠로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동조압력 처음 들어봤는데 혼자 튀면 튀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도의 기준이랄까 도의 그 백신 수급 아마 제 생각에는 매뉴얼을 정해놨을 거예요 네 네 여기가 어느 정도 십 몇 퍼센트 올라오면은 여기도 이제 수급을 하고 배급을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이랄까 매뉴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칼럼에서 그걸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나중에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 칼럼 보면은 그러니까 코가네 씨는 이제 일본 언론에서 소개가 많이 됐어요 네 제가 되게 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동네가 네 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개별 접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 접종 장소와 집단 접종 장소가 있는데 네 일본 정부의 코노타로 백신 담당상이나 도쿄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집단 접종 장소를 이용해라 네 그게 이제 물론 일본 정부도 그런 배려가 있었을 거예요 네 개별 접종 장소는 평상시에 아픈 사람들이 가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네 백신마저 거기서 맞아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의료시설이 되게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고차마 뭐라 그러지 섞여버리면은 오히려 일반 다른 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기가 네 힘들고 그게 전체가 다 붕괴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집단 접종 장소에서 백신을 맞아달라는 그런 지침이 뭐 나왔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네 코거네시는 그걸 반대로 했어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들하고 구분을 다 했죠. 알아서 늘. 그래서 문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는데. 80% 정도 개별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방침과는 거꾸로 했더니 잘 됐더라 이런 거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역시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정부 비침하고는 약간 반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는 되게 참신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코가네이 메소드라는 코가네이만의 독특한 방법 이래가지고 소개가 많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조 압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다른 곳과 같이 해라 보조를 맞춰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코가네이는 원래 7월 말까지 65세 이상 원래 전체가 7월 말까지 65세 이상 접종 완료를 끝낸다고 그랬는데 코가네이 의사회라는 코가네이 안에 있는 의사 조직이 우리는 6월 말까지 끝낼 것 같다. 한 달 정도 빠르니까 이제 백신을 더 주면 65세 이하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 40, 50대라든가 그리고 고령자 시설 병원이 아니에요. 그냥 고령자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양소 같은데. 그런데 있는 사람들, 종사자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차례대로 다 맞출 거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코가네이 분량이라는 게 다 있어요. 각 기초단체의 분량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끝날 것 같으니까 6월 이후에 우리 거 좀 빨리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쿄도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도쿄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아시나미오 소로에 때. 그러니까 이게 발을 맞추어서 예. 아아. 발을 맞추어서 아시나미오 소로에 때 세슈시대 호시라는 말이었어요. 발을 맞추어서 접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이제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다 맞아야 될 백신이잖아요. 다른 데다가. 다른 지자체에다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른 지자체가 뺏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코가네이 걸로 준비되어 있는 거를 달라고 했는데 잠깐 스톱하라는 거죠. 주민들이 참 답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죠. 이건 뭐 잘했으면 상을 줘야 되는데 있는 백신을 안 준다 그러니까 코가네이 난리 났죠. 그래서 일본인 아내분께서 한국이 부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격리 중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지도 몰랐는데 이제 격리 중이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계속 카카오톡 아니고 라인 같은 걸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기사를 주고받고 이러는데 그 기사를 우리 와이프가 보내온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격리 중에 격리랄까 이제 뭐 격리는 끝났지만 그래도 회사 이렇게 오고 가고는 못하니까 그냥 외출만 가능하고 그냥 계속 그 아사쿠사가 거기서 있었는데 전화를 실제로 물어봤죠. 한국이 부럽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어떤 면이 부럽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그게 어디에서 했지? 니온 니케인가 어딘가에 기사로 났어요. 한국의 그 잔여 백신 어플리케이션 잔여 백신이 어떻게 남아있고 그런 거를 그렇죠. 그게 일본 신문에 두 군데인가 기사로 그게 났어요. 저희 네이버 하고 카카오에서 잔여 백신 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제가 이제 그거 하고 뭐냐 지금 코로나 걸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일본 체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우연찮게 그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뭐 나이 연령 제한도 없고 일단 부족한 뭐냐 잔여 백신 남았으니까 폐기하기 아까우니까 와서 맞아라 이러니까 그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이렇게 소개를 그 기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와 되게 신기하고 부럽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우리 같은 이제 40대라든가 30대는 언제 맞을지 그러니까 백신 접종 순위에서 가장 제일 후순위. 후순위. 후순위기 때문에 언제 맞을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인데 지금 고령자 접종도 15% 20%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단여 백신 신청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유연하다 이거죠. 유연하다. 이용통성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한국이 딴 건 몰라도 이런 거는 정말 일본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하고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 제한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사회의 뜻하지 않은 모습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몸 잘 챙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송에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동조압력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좋게 보면 모두가 함께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조금 과하게 나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일본 사회의 동조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돈조압력이라는 말은 사실 요새 생님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일본에 살았을 때는 그런 말은 없었고 그러나 비슷한 이야기는 좀 있었죠. 네. 그거는 나오는 말뚝이는 쳐야 한다. 아 나오는 말뚝은 쳐야 된다. 그러니까 드도지 대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튀어나오는 사람들 너무 눈에 띄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속담 같은 거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산식 밖의 나라가 일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군요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카멜신가요? 이분은 좀 무섭게 글을 쓰셨네요 혼자 튀면 목이 날아가죠? 이렇게 웨스트사이드스토리초라는 분은 박기자님 건강하세요? 그랬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모난도리 정만든다 카멜님께서 모난도리 정만든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속담인 것 같습니다 네 호사카 여지TV 쪽에서도요 룸베님은 이렇게 썼거든요 일본의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잘 믿기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소진신민은 진심님은요 일본은 자민단이 너무 오래 집공했지 고인물은 솟는 법 그래서 지금 망하는 층 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댓글 해주시고요 지금 더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호사카 유지TV하고 오마이티비가 같이 콜라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일본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제한상 일본의 코로나 상황과 올림픽 상황만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확 줄은 것 같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모이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좀 뭔가 찝찝합니다 자 그러면 호사카 교수님의 비장의 무기 만능 PPT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조금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5월 29일까지의 일본 전체의 확진자 수인데요 3.500명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가 1700명 정도 사실 오늘 발표라는 것은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주말이어서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나오신 기자님의 이야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PCR 검사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확진자 숫자라는 것 진짜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 때문에 또 PCR 검사를 적게 하고 있을 가능성도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네 도쿄의 확진자 수가 그래도 아직은 600명으로 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는 또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게 도쿄의 확진자가 10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도쿄 림빅크가 우려보다 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일본에서는 도쿄만이라도 100명 이하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 변위주의 양성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서쪽의 일본으로 보면 그 10% 이상이 확진자 중에 그 10% 이상이 변위주에 감염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보고가 일본 하나서 되어 있고요 지금 저 보라색 색깔이 짙은 부분일수록 변위주 양성률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게 가장 짙은 색깔이 90% 이상 네 그러니까 여러 명 양성이 되면 9명까지 변위주다라는 믿을 쏟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호카이도라든가 일본 중안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75% 이상이 도쿄도 그렇고요 그 변위주에 확진됐습니다 네 변위주가 일단 한번 걸리면 좀 더 이게 중증으로 그렇죠 중증화가 쉽게 돼가지고 네 가능성이 더 크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베토남에서 새로운 베토남형 변위주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합니다 속속 새로운 게 나타나네요 네 그것은 인도형하고 영국형을 합방 슈퍼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잘못하면 도쿄올림픽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큰일 났네요 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일본 안에서도 변위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가지고 뭔가 괴물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 되네요 네 그런 이야기 대구 선수들이 와서 도쿄에서 도쿄형 변이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이걸 확산시키면 이거 아주 큰일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또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왜 콘돔을 배포하느냐 전에도 나왔잖아요 콘돔 아 콘돔 그런데 안내책자 브레이북이라고 하는 올림픽의 안내책자에는 섹스 금지로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그게 뭡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자가 도쿄올림픽의원회에 물어봤더니 그거는 콘돔은 그냥 나라에 가지고 돌아가시고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네 자기 나라고 그렇게 해서 홍보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콘돔을 자기 나라에 갖고 가서 홍보해달라고요 그런 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이고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전 안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도쿄올림픽의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마시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일본 국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시키고 올림픽 선수전에서는 두께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지금 화제가 되어 있어서 또 일본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계속 보셨던 일본의 중증 환자수입니다 계속 제다 기록을 갠신 중이고요 1,400명 1,400, 300명 390명 그런 곳을 왔다 갔다 교수님은 확진자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중증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변이 지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변이 지우는 쉽게 중증 환가 돼가지고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자분은 정말 잘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해서 죽은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오사카에서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보고가 안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확진자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반치되어 있었던 사람이면 환자가 생기면서 죽은 후에도 이제 환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화자해버리면 이게 그만입니다 그냥 기록에 남지도 않고 일본이 그러한 아주 심각한 후진성, 위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이게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 장난이 아닙니다 5월 29일은 91명을 기록했는데요 현재까지 일단 이것도 동계사의 수치이지만 5월 7일에 148명 사망자를 기록했고 5월 18일은 긴급사태 선언하였지만 216명 이게 최타 기록을 세웠습니다 216명이요? 네 하루예요? 하루예요 이것도 하루예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나죠 한국은 그러니까 29일은 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비교하면 이게 인급을 생각하여도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나와 있고 한국은 지금 매일 한 자릿수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본은 세 자릿수까지 난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10명에서 1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날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동계사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이것보다 적어도 1.5배 정도 실제 사망자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서도요 IOC 최코참 디크파운드 위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올림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올림픽 이야기인데요 캐나다의 올림픽 IOC 위원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전례가 없고 예경할 수 없는 아마게돈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게돈이라고 뭔지 아세요? 거기 써놓으셨네요 세계 최종 전쟁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UN의 삼촌장이 지금은 전시체제를 생각해야 된다 지금은 전쟁하고 있다 코로나하고 그러니까 도쿄올림픽도 처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반론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종 전쟁이면 그만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잘 대처하고 있다 안전하다 이게 말했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는 일본 정부는 왜 이런 IOC의 노예가 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종 전쟁이 아니면 올림픽은 중지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상한 발언이죠 이번에 보면 IOC 위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오만하고 남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이상한 그리고 역시 아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혹시 백인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을 때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일본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더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닉파운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이꼬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여성으로 보이죠 약간 좀 약간 좀 그래도 남성이 아닐까 그런 표정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원래 남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산다에 오렸을 때부터 요장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성촌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옷을 쭉 입고 활동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일본 기모노를 입고 있지만 이러한 기모노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여장을 한 남자들이 많아요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TV에 많이 나오는 탤런트라고 하죠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군요 네네 이 사람이 전례가 없는 아마게돈이 있어야만이 진지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거든요 TV에 나와가지고 전례가 없을 정도로 현재 온 세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뭔가 남의 일처럼 그렇게 디크 파운드 위원이 말했다 올림픽의 본질이 바뀌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도프루마늘을 교체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꽤 많고요 이분이 좀 요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특이하죠 일본 방송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시죠 그런데 6월 13일에 G7이 열립니다 네 그렇죠 영국에서요 문 대통령도 가시지 않습니까 네 가시죠 이번에 G7에 한국이 초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촌리하고 확실하게 만나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이번에 한미일 전사회담 혹은 한일 전사회담 아직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지만 한미일 전사회담은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G7의 취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촌리는 G7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취지를 요청할 그러한 예정으로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스가는요 안심하고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각국의 전사원들이 얼마나 그것을 믿는지는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스가의 입장으로서는 G7의 선명소에 도쿄올림픽 취지 이것을 기재하고 싶습니다 선명소예요 선명소, 그래 건돈 선명소 나오잖아요 그러나 선명소에 혹시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가촌리나 일본촌리의 올림픽 개최 결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던 미일 전사회담에서 그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요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개최하겠다는 결의를 지지한다 그러한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요새 독도 문제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지도 일본 지도가 나와있는데 그게 도쿄올림픽의원회의 콘식 사이트에 일본 지도가 있고 거기에 도쿄토가 표기되어 있다 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어제 밤에 쭉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이것은 보통 컴퓨터 크기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쿄토가 저도 저걸 한번 보려고 열심히 컴퓨터 확대도 하고 포토샵으로 캡처해가지고 확대도 해보고 확대를 하니까 검은 잔형 같은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독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렇죠 2019년 7월에 한국 측에서 항의를 했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도쿄올림픽 위원회는 독도를 맨 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였던 거죠 그러나 일단 그러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있었던 독도를 사실 IOC에 공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죠 한국은 독도를 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설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완전히 무시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좀 맨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확대하거나 하면 희미하게 보이는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다음 부분도 이거 잘 안 보여요 진짜 열심히 보면 좀 보이는 정도 그리고 노트북의 화면에서는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데스크탑에서 해봤더니 네스크탑에서는 5배 정도 확대하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조금 잘 안 보여요 이것도요 그런데 저는 모바일로 제 휴대폰으로 했어요 휴대폰에서는 네스크탑하고 비슷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노트북보다 휴대폰이 더 잘 보이나요 휴대폰이 좀 잘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더 연도문제 일본에 세 가지 있잖아요 다른 연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또 들여다봤거든요 네 재밌겠는데요 같은 이게 어떤 지도냐고 하면 지금 보시면 24라든가 25, 26, 27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화 본성의 순서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권식 홈페이지에 선화 본성의 일종이라든가 순서를 그린 일본 지도의 바로 독도가 나온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네 자 이곳을 그러면 독도 부분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다음 보시죠 센카규루토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데가 첫 번째가 독도 두 번째가 센카규루토 이것은 조도 세 가지 있는데 두 번째를 일단 센카규루토를 제가 봤거든요 센카규루토는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은 하이하고 있죠 사실상 지금 중국하고 일본 사이는 엄청난 분쟁 상태입니다 생각율로도는 맨 눈으로도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이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중국, 대만은 하이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독도가 나왔던 그 지도하고 같은 지도인 거죠 같은 지도입니다 이것도 약간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독도보다는 훨씬 잘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음은요 이게 북쪽에 있는 호카이도의 남크릴 열도죠 이 네 개의 섬이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북방 용토로 살아내야 되죠 그렇죠 일본에서 북방 용토 북방 네 개의 섬인데 시료집에는 러시아가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기에는 비행기잔도 있고 군대도 주둔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남크릴 열도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소련이 남화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비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싱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러시아하고 일본이 교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권식으로 일본에 하인을 했어요 이거 러시아 료인데 왜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하지도 않고 아주 분명하게 썼잖아요 이건 확실하네요 확실하죠 그러나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무태응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아주 희미하게 해주기는 했어요 그러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일본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무엇을 했냐고 하며 요새는 한의 표시로 선수단을 여기에 보냈습니다 가장 큰 섬을 크나시리 섬이라고 도쿄올림픽 선수단을 선수단의 이름으로 여기에 보내고 합숙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일본의 연도 문제를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일단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서 찌우지 않았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게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게끔 그런데 이제 그런 잔상 비슷한 게 남아있는데 아니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거 마저 깨끗하게 지워라 그랬으면 애초에 그걸 지워줄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못 지워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새 카도 관반 장관이라든가 딴소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곰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올림픽 모이콧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더 반대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수들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보이콧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말을 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얘기 안 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천 대권 주자에서 오히려 항의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반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대가 좀 다른데요 그런 걸 보면 정치인들한테는 발언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 형식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형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독도에서 할 수 있는 뭔가 파허먼스를 이번에 기회에 좀 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6월이나 12월에는 1년에 2번 정도는 독도 수호 훈련으로 군대가 합니다 그렇죠 3일, 4일 정도 합니다 그것을 이번 2월에, 오늘부터 2월이니까 좀 확실하게 강하게 하여서 보여주자 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백신 문제가 좀 있으니까 독도를 지키고 있는 거기에는 우리도 경찰이 40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아, 40명이나 있나요? 네네 기타 여러 가지 합해서 5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독도 지켜야 되니까 백신을 좀 우선으로 아, 우선으로 접종시켜주고 그래서 그걸 막 뉴스로 뉴스로 보내고 뉴스로 보내고 그리고 동영상도 찍고 유튜브에서 일본을 좀 보내고 네, 네 그 폐경에 독도가 다 보이는 이런 파허먼스를 하면 어떠냐 일본의 백신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접종이 한국에서는 독도까지 백신 접종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재미있는 방안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천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이번에 독도에 가도 된다라는 분들을 좀 모아서 독도에 가서 대극기도 흔들고 어떤 파허먼스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올림픽 모이콧 이전에 그렇게 해도 일본이 어떤 의무직임도 없다 IOC도 어떤 움직임도 없다 그러면 이게 공격하지 않은 거거든요 IOC는 편찬 때는 한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 한반도기에서 우리가 독도 뺐는데요 이번에 IOC의 입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알아서 해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IOC가 너무 공평하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또 세계적으로 또 홍보를 해야 돼요 이번에 보면 IOC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IOC 그러니까 그때 편찬 때도 바프 아니었어요? 회장이 네, 같았습니다 같은 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은 누구나 세계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혹은 이 참에 우리가 생각으로 또 가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물론 이렇다는 생각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상에는 당장 도쿄올림픽에 선수단 파견하는 것을 중지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 여러분들께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또 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광고를 또 하고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을 엄청 많이 지금 올라왔는데 역시 독도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닉이라는 분은요 개막식 때 태극기와 독도 표기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 이것도 뭐 한 가지 만약 참가를 한다면 안이 될 수 있겠고요 BTS가 독도에서 콘서트를 하면 어떨까 독도의 태권부위를 파견하자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식구랍다님은 대마도를 한국 지도에 넣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에 나가는 한국 선수들의 유니홈을 완전히 독도 유니홈으로 한다든가 IOC가 거기에 한의를 하면 IOC는 우선 일본 쪽의 홈페이지에서 독도 빼라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한반도기를 이번에 또 독도를 넣어서 쓴다든가 한반도기에 한반도로 유니폼을 만든다든가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JAC 빅토리 님은 독도 유니폼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리셨네요 네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사카 유지TV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댓글을 올려주셔가지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스티스 님은 조금 기르게 쓰셨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주시는 교수님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조선시대부터 수없이 집략을 이루삼았던 지금 현재도 남북 갈등망 유도하고 진심어린 사과도 없는 그 몹쓸 일본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호사카 님을 보면서 님의 고국인 일본이 망하면 당연히 슬프실 것이기에 망하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본은 한 번은 다시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어도 두 번 망해서 전신 차렸어요 일본은 아직 한 번밖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엄청나게 망하면 전신 차릴 거예요 일본이 그건 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호사카 교수님을 너무 걱정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일본은 좋은 사람들은 망하면 안 되고 나쁜 사람들이 망해야죠 지금 화면 왼쪽에도 호사카 교수님의 신친일파 광고가 나가고 있죠 오늘도 제가 직접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에 반일 전적주의라는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2000년대에 일본의 우파가 말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리바이바를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독도가 일본 연도라는 독도가 한국 연도라는 증거가 없다라든가 위안부들은 다 자발적인 의사로 위안부가 되었다라든가 아직 뭐라고 할까 핵심적인 말을 좀 피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안부분들은 매칭부였다라든가 이러한 말을 좀 피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제 진영 문제는 사실상 없었고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변등하게 모든 것을 해줬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의 천체성을 흔들어 놓은 굉장히 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비판해 나가는 자료소에 있게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주시면 진짜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역사의 진실을 위해 서야하는 이유 그런 것을 아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독서층에 한 공 추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길게 했네요 제가 매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신친일파라고 하시는 분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매국노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신일파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일본 조격 오늘 여덟 번째가 되가지고요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진보 언론 대표 주자 오마이티비와 오마이뉴스를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매월 만원씩요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조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마이티비하고 오마이뉴스에 대한 후원이 됩니다 후원 방법은 010-327-3828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327-3828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후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화면 밑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죠 만원씩 내는 후원자 10만 명만 모으면 오마이뉴스가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보도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0만인 클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신친일파 책을 주문을 해주셨고요 지금 댓글도 보면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책 구입하겠습니다 신친일파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구름사다리님은 신친일파 지난주에 받아서 저는 순식간에 다 읽고 역사교사가 꾸민 고딩 아들도 곧 읽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신만인 클럽에도 지난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담당자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로의 메인 코너 집중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주제는 총선거 앞두고 술렁이는 일본 정치권입니다 우리가 도쿄올림픽에 너무 신경을 써서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에는 좀 소홀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사실 올림픽을 앞뒤로 해서 일본에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만능 ppt 또 열어주시죠 제가 만능 ppt라고 오늘부터 명명을 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 끝난 후를 스가 정권은 보고 있죠 그것은 9월에 자민단 대표 선거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강행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에서 스가 정권이 이기기 위해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도쿄올림픽을 일단 선거에 개최하고요 그게 팔라림픽까지 모두 끝나는 것이 2월 5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월 5일 9월 5일이요 죄송합니다.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방 증용 해산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해산이라는 것은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중순에 자민단 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스가가 대표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0월 중에 미리 해산한 중의원 선거를 하고 이것을 승리하면 다시 한번 전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르당 시나리오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스가의 연임 시나리오인 거죠 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9월 중순에 자민단 대표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스가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연임을 하는 건데 네네, 그건 대표로서의 연임이고요 네, 그런데 곧 이어있는 중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자민단이 패배하면 패배하면 자민단 대표로서는 남죠 네, 그러나 패배한다는 것은 야단 측의 의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게 극계에서 천리 지면 선거를 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극계에서 할 천리 지면 선거는 모든 전당이 하기 때문에 자민단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민단이 정의원에서 패배하면 자민단이 소수가 되죠 네 그래서 야단 측에서는 통일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통일 야당으로 전체적으로 정권 교제를 하겠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전체가 힘을 모아서 당일을 하는 거군요 네, 그건 1993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자민단이 아닌 야단들이 정권을 1년 정도 잡았습니다 그게 그때는 호소카와 정권이라고 하고 거기서도 후에 민주당 계열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러한 판식이 지금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그건 199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식으로 일본 야당은 통일하자 서로가 문쳐서 자민단을 이기자 이런 식으로 문을 밑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큰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힘이 약하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네 교수님 잠깐 앞에 화면 좀 다시 한 번 네, 앞에 화면은 그러니까 수가가 혹시 안 될 경우에 이렇다 아직도 인기가 있는 국민들에게 후보로서 왼쪽의 위쪽이 기시다 후미오 저번에 대표 선거에 나오기도 했고요 사람 물먹었죠 네네 아베 신조 일본 전위가 후계자로 이렇다 지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이시바 시게르 판 아베의 가장 리더입니다 근데 국민적인 인기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자민단 안에서의 기반이 역시 판 아베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아래쪽은 잘 아시는 코노 다로 현재 백신 담당사예요 전에 외상을 네네, 그렇습니다 이 코노 다로는 지금 가장 국민적인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스가하고에 좀 가까운 관계도 있는 것도 있고 해서요 이번에는 전제 선거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오른쪽은 유명한 코이즈미 신지로 왜 유명합니까? 뭐였지? 유명하잖아요 까먹으셨군요 폰쿨색좌라고요? 폰쿨색좌 폰쿨색좌 첫 번째 글자가 머리에 올라오지 않아서 네, 이 사람도 이번에는 조금 아니고요 그 다음 그래서 아베 신지로 전천리가 요새 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스가의 다음은 키시다 여기에 있는 키시다를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세 사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없는 사람을 고론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모떼기형 외상 아, 네 그리고 현재 카토 현재의 관반 장관 그리고 저번에 한번 여기서도 소개한 그 시모무라라는 현재 자민당 그쪽의 대표 주자 전조회장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세 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그래도 이번에는 스가 존니가 연임하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가 먼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아베의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생각은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네 이게 일본 정계에 주목할 만한 의무지김인데요 고이케 도쿄 도지사 이 사람은 역시 화제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2회 자민당 간사장 이 사람은 스가 정권을 만든 기반이잖아요 네 이 2회 자민당 간사장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4월 20일에 회담을 가졌고 그리고 5월 12일에 1일에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니카이는 고이케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 아니 왜 지난번에는 스가를 밀었는데 이번에는 고이케입니까? 왜냐하면 스가의 인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가를 혹시 바꿔야 할 경우에는 네 이 니카이도 극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근데 고이케는 원래는 극우 쪽이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아베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기반은 현재 건면단 쪽에 기반이 있습니다 토민 퍼스트의 모임이라는 게 네 건면단의 기반입니다 아 도민 퍼스트 네 네 네 이게 그 도쿄 도에서 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건면단 병파 세력이라서요 그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니카이 씨도 건면단하고 용렬이 되어 있고 스가 관반 장관도 건면단하고 아 관반 장관이 아니죠 지금 스가촌님도 굉장한 유대 관계가 있어가지고 혹시 스가가 안 될 경우는 고이케라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경우는 고이케가 도쿄 도치사를 그만둬서 이번에 주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촌리라는 것은 금방은 조금 어려운 감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자민단이 여러 가지 위기가 되니까 그 판리 새로운 존재가 나올 경우에는 고이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고이케 지사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 두 번 만났고요 사실 네 이게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실 그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옛날에부터 톤지로 같은 당에 쭉 있었어요 원래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쭉 자민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야단 쪽에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사이가 좋은 관계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러한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고이케는 일본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를 금큰다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와있는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여성 총리는 없었군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이케의 야심은 거기에 있다 이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이케는 일단 틈이 있으면 극정선거로 국개의원이 다시 돼가지고 이제 니카이파를 배경으로 바로 자민단 대표 그 다음에 총리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차기 총리 구도는 아까 그 4명에다가 이 사람이 또 네 이 사람을 닭호스가 닭호스로 떠오르고 있군요 특히 그 니카이가 그러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한 니카이의 생각을 가장 경애하는 사람은 키시다 흐미오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이번에 스가가 아니라 키시다가 대표가 되고 총리가 되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네 네 니카이가 키시다를 응원하는 바람에 원래 키시다를 응원하려고 하고 있었던 호소다파 아베파 네 니카이가 스가를 응원하는 바람에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최대 파보린 호소다파이고 사실상 아베파 100명 정도도 이번에는 스가를 밀자 그쪽으로 가버렸고 또 사실상 아베파가 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아소파 오시면도 네 네 기시다를 버리고 스가를 응원했어요 네 지지했죠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다음에 총리로 내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기시다는 고배를 마셨죠 지난해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니카이에 그러한 여러가지 콤스에 당하면 안된다 네 그래서 기시다는 그 2019년 7월에 히로시마 자미용 선거에서 사용되었던 1억 5천만엔 이 선거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냐 네 네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이곳은 부정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니카이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나선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군요 이 이야기는 저번에 한번 여기서로 좀 했어요 기로치마의 이 부부가 부정선거 메스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가와이 가츠여기 그리고 가와이 알리라는 부부 국회의원이 다 체포됐거든요 이게 2020년 6월 6일이었죠 가와이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5일이었죠 히로치마 최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했죠 지역구 주민들이나 지역구의 시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막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돈의 원천이 1억 5천만에 5천만에 그러니까 15억 원천도 당시 나왔던 기사가 이것도 여기서 한번 좀 이야기했거든요 이 그림도 보여드렸고 아베만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어요 주간지에서 그러나 가와이 부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서요 어떤 말이라도 안 해요 지금 체포돼가지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를 뭐라고 할까 정말 옹호하는 입장인 거죠 어떤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검찰도 더 이상 지금 어려운데 그 기사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니카이를 공역을 했어요 그래서 니카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17일입니다 1억 5천만에 코네는 나는 간여하지 않았다 전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또 발을 뱄어요 사실 이런 것은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자민당 간사장이 돈으로 다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탄 씨의 송모대책위원장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더 책임을 총가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리라는 사람인데요 아베의 직군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아마리 자민당 세조회장 현재요 세조회장은 좀 소중한 이름인데요 네 그냥 자민당 안에 여러 가지 세금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이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선대위원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베 신조의 직군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현재 이 니카이하고 키시다는 사실상 키시다의 폐후에는 아베가 쭉 있었는데 키시다는 아베에 대해서도 조금 앙금이 좀 있어요 저를 끝까지 밀어주지는 않고 스다를 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배신한 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의 폐후에는 또 니카이하고 아베라는 세력의 타툼이 있습니다 아베는 아시다시피 극우 니카이는 극우가 아닙니다 진증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옛날에 중1을 국교 전산화를 한 다나카카크에라고 있었어요 다나카카크의 전이 그 사람이 중국하고 국교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증파예요 다나카카크가 거기서 쭉 내려온 사람이 바로 니카이입니다 아 이분 저기 한국과도 아주 친하지 않습니까 친한 바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는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굉장히 초르친한 사이입니다 네 이 니카이는 그러니까 극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문의 밑에서 아베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니카이는 아베 쪽으로 또 겨냥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니카이가 또 한 이야기가 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말을 바꿨어요 네 인정했어요 네 그러나 거기에 아베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1억 5점 만에 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단 존재 그러니까 단 대표 그때는 아베였어요 그게 뭡니까 물귀신 작전입니까 네네네 그리고 칸 사장 나다 이렇게 해서 나는 혼자 적지 않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하여서 지금까지 가와이 부부가 계속 아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주간지에 한번 나왔을 뿐이었는데 이게 자민당의 사실상의 책임자의 입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아베가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아베의 천치생명이 더 위대로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사실상의 아베파 호소다파가 품열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상의 아베파의 호소다파의 대표예요 아베가 네 네 네 이름은 호소다파이지만 네 그런데 그 아베가 무너지면 이게 펜명을 갖고 있는 아베파가 품열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베파를 품열시켜야만이 그 다음 거이게든 다시 스가든 이게 그거 아닌 적에서 또 그쪽에서 이게 안되겠다고 해가지고 니카이 적에 들어오는 파벌의 세력으로 자신의 세력으로 다시 구축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민단 무르 밑에서 극우 그리고 극우 아닌 적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권력 다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군요 네 네 네 이게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도쿄올림픽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가닥이 잡히면 그 다음은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네 대표 선거 그러네요 그리고 준위원 선거 그 무르 밑에 있는 그 자민단 안에 극우하고 포스 춘도 포스의 싸움 네 네 이런 식으로 그게 더 현재까지는 표명화가 잘 안됐는데요 네 이제 굉장히 표명화가 돼가지고 야단적에서 오브지리할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저기 오늘 교수님한테서 많이 수업을 일본 정치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네 조금 복잡하네요 네 결국 그 일본의 차기 총리를 누가 이어가느냐 스가가 계속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느냐 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도쿄올림픽하고 뭐 1억 5천만원 네 네 이 건 1억 5천만엔 만엔 15억원 네 보통 그러니까 그 10분의 1 줬너밖에 안 줬대요 네 그러나 왜 여러 패나 줬는가 이러한 부분도 아직 네 전혀 사람들이 이불을 여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이불을 여르기 시작할 기회를 그 니카이가 주었고 네 1억 5천만엔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다시 댓글 좀 볼까요? 막 일본어로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못하는 일로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호사카유지 교수님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라는 그런 말은 RHLH님인데요 이건 신친일파의 반일민족주의의 허위를 폭로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여러분 책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정말 혼신의 노력으로 올림픽만을 향해 준비한 선수들 입장도 고려해야 할 텐데 네 어렵네요 조성세님에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호사카유지TV 쪽에서도요 김연숙님 독도는 대한민국 연도 알았냐고 알았냐고 그 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펠핏님 스가가 너무 무능했음 맞습니다 네 굉장히 무능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무능해도 일본은 존려할 수 있어요 직손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많이 댓글을 주셔가지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게 아니라 훨씬 지났는데요 저희가 끝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번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30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보람찬 한 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